안녕하세요 오늘의 요리는 귤청을 만들 거에요 저는 귤청에다가 설탕 대신 원당을 넣으려고 준비했어요 귤 한 박스를 담글 건데요 귤이 물른 거랑 단단한 거랑 따로 분리해서 깨끗하게 씻어 놓습니다 귤을 10킬로 사서 그런지 좀 물른 게 많더라구요 물른 걸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놨구요 무르지 않은 귤에 물을 받아 식초 1컵 반 소주 1컵 반을 넣고 담가 놓습니다 중간중간에 귤이 잘 소독되도록 섞어 놓아 주세요 30분 정도 담가놓은 귤은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어 주세요 뽀득뽀득하니 소독이 잘 된 것 같죠 농약 제거는 딴 것보다도 물에 담가 놓는 게 제일 좋다고 하더라구요 씻어놓은 귤은 채에 받쳐 물기를 뺍니다 그 사이 물러진 귤을 다 까주세요 저는 귤을 까고 하얀 막도 대충 벗겼어요 다 깐 귤을 이제 썰어 줄 건데요 얇게 슬라이스 해줍니다 껍질이 있는 귤은 키친타올로 한번 더 닦아 준 다음에 알맹이 없는 앞부분은 버려 주시구요 그 다음부터 얇게 썰어 놓습니다 잘 안 쓰러지는 끝부분은 알맹이만 골라내서요 썰어 놔 주세요 슬라이스한 귤이 다 준비됐어요 소독된 유리 용기에 알맹이랑 껍질이 있는 귤을 담습니다 그 위에 원당을 뿌려 주세요 다시 귤을 담습니다 또 원당을 뿌려 주시구요 그 위에 귤을 꼭꼭 담고 귤에서 낳은 즙도 담습니다 용기에 귤을 다 채웠으면 비법으로 소주 한 스푼을 넣고 원당으로 나머지 빈 공간을 채우면 맛있는 귤청 완성이에요 귤청은 위에 설탕만 녹으면 먹는 거라서요 저는 냉장고에서 이틀 정도 숙성한 것 같아요 즙이 많아서 그런지 설탕이 금방 녹았더라구요 또띠아 피자를 만들어서 같이 마시려고 타 먹었는데요 향긋하니 느끼한 맛을 확 잡아주는 게 진짜 맛있더라구요 귤청을 두 달 전에도 담가서 그때도 김치냉장고에다가 똑같이 보관을 했는데요 나중에는 상해서 두 통을 거의 버렸어요 제가 설탕을 아무래도 조금 넣어서 그런가 봐요 설탕을 많이 넣으면 너무 달아서 저는 못 먹겠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비법이라고 소주를 조금 넣더니만 이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담근 건데 이번에는 오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타민 보충으로 좋고 오래 넣어도 변하지 않는 귤청 건강하게 담궈드세요 보니깐 아멘